안녕하세요. 저는 노웨이 아웃에서 성준우 역할을 맡은 김성철입니다. 오늘 포스터 촬영 컨셉은 작품 안에서 나오는 준우의 모습으로 포스터 촬영을 찍었고요. 근데 뭐 되게 빨리 찍어서 건질 게 없었을걸요? 선생님 잘 풀어낼게요. 선생님. 그렇죠. 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들 설교 좀 많이 참고했었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성경의 말씀이나 정확한 어떤 말씀을 인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서 좀 발췌하기가 좀 어렵고 아마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친구라서 이것저것 영상을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자함. 저에게서 없는 인자함을 가져보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준우 성철 싱크로율 50% 이기면은 뭘까요? 이유는 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. 200억을 내고 성철을 살기 20억을 내고 김성철을 살기 20억을 내고 김성철을 살기? 200억으로 받고 성준으로 살기? 당연히 성준으로 살죠. 여러분 얘는 200억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네 여러분 노예 오세요 식으로 환영합니다. 아마 재밌는 작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김성철 아저씨 보셨나요 많은 Din